데케이드 오블럭 호기심의 10년 XSFM XSFM입니다. P-O-D-E-R-A 자극 없이 각질 정리할 수 없을까? 순하게 피부를 잠재우는 한정의 습관. 크리미한 엠보 패드로 매끄럽고 윤기 있게. 단 하나의 해답. 엔서나이튼 시카판테놀 크림 패드. 256회 때. 그때의 주인공이었죠. 도쟁이를 만나서 밥을 얻어먹고 여기저기 절을 하고 그냥 도망친. 정하늘씨. 빙의 AI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 수 있어요. 지금 빙에다가 여파씨 256회 물어보니까 2023년 9월 26일에 방송됐대요. 정말 멍청입니다. 이거 뭐 한 4년도 더 된 것 같구만. 정하늘씨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찾습니다. 옆으로 두 번 앞으로 두 번 차차차 절하고 과일 먹튀한 부산의 정하늘입니다. 저도 이 사연은 들었었어요. 오랜만이에요. 다름 아니라 저는 2년 전쯤 서울로 이주했습니다. 아마 뭐 직장 때문이신 것 같습니다. 아이고 복잡한 곳으로 오셨네요. 지금은 서울의 도심에서 회사를 다닙니다. 가로열고 경의 그곳. 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씨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정하늘씨가 저희가 못 보는 사이에 극우 유튜브 일을 좀 하셔서 인정도 받고 어디 트럭을 몰고 가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이런 영상도 찍으시고 했을 텐데 그랬으면 정하늘씨를 제가 따로 알았을 텐데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용산구 어디에서 일하시고 사시나 봅니다. 삼각지 일대를 돌고 돌아가는 삼각지에 계시나 보네요. 저는 아주 뜨겁고 유구한 덕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. 아 네. 그런 분이 많아요. 덕질 장르인가봐요. 현재도 현역 21세기 아이돌을 덕질하고 있습니다. 어감 봐요. 현역 21세기라는 말이 붙은 걸로 봐서 2020년대에 데뷔한 가수가 아닐 거예요. 데뷔한 지 한 20년 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수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저도 한참 끊겼다가 이제 우리 딸내미가 덕질을 스트레이 키즈? 응. 그래서 미아야? 내가 그러면서 What? 근데 자꾸 그 얼굴하고 맞춰보라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가 근데 그중에서 아니 8명은 어떻게 다 맞춥니까?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중에서 한 명 멤버가 이름이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본명이더라고요. 그래요? 용복이라고 아 네. 그래서 그 멤버만 지금 열심히 기억하고 있어요. 심지어 뭐 스트레이 키즈 사인만 받아다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K본부의 아는 피디님한테 부탁해서 사인까지 받아다줬는데 네. 결과는 그냥 그렇습니다. 이렇게 덕질 도와주다가 아 그냥 가셨어요. 그런 저에게 20세기 아이돌이 따로 있습니다. 99년 데뷔해서 히트곡 한두 곡 정도 남기고 대단한 스캔들로 망해버린 아이돌 사실 이 사연 내에 이 가수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떤 연령대의 청취자분들은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시겠죠. 참고로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99년에 데뷔한 아이돌 제가 알고 정확히 아는 거는 G.O.D랑 플라이 투 더 스카이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한두 곡을 남기고 망하지는 않았거든요. G.O.D는 이번에 추석에 KBS에서 큰 콘서트도 했잖아요. 크게 흥했죠. 그게 원래 나훈아 심수봉 이런 끝만 했던 거잖아요. 근데 이제 G.O.D야. 그러니까요. 네. 대절버스터하고 곧 디너쇼도 할 거예요 그럼. 그렇죠. 대절버스터.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임의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. 임의자 선생님, 패티기 선생님 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큰 돈 들어서 아버지 디너쇼를 보내드렸거든요. 얼마로 지나갔는데 아직도 하고 있던데요. 디너쇼 한다고. 그때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. 이건 나쁜 게 아니고요. 돌아가실 때까지 굴릴 거예요. 그래서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. 대절버스 타고 대전이며 서울이며 쫓아다니던 시절을 뒤로 하고 심지어는 스튜디오에서 팬과 아이돌로 함께 진행한 TV쇼에 출연까지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. 진짜 찐팬이네요. 케이블TV에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었어요. 팬은 6명쯤 출연했대요. 와. 진골이구만. 그들도 각자 새로운 삶을 살고 저도 어엿한 3N살이 되었습니다. 30대가 넘었다는 얘기죠.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앞 건물이 공사를 하더니 그들 중 멤버 1위 차린 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. 그는 내일 사무실 앞에서 전단지를 돌렸어요. 크크크크크 인사를 했는데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. 그가 널 어떻게 알아볼까? 몇 년 만에 만난 이종사촌도 헷갈리더라고요. 그렇죠. 나이도 먹었잖아요. 결혼식 갔는데 당황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. 맞아요.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결혼식에서 느꼈던 것도 그거였어요. 그것도 벌써 몇 년 됐는데 사람을 아무도 못 알아보겠더라.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너무 연세가 드셨고 같이 자라던 사촌들은 또 너무 나이가 들고 하니까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나는 이게 슬슬 머리가 벗겨져서 그런가 그랬는데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겠는 거야. 방송에도 함께 출연했던 다른 팬들 이름을 말하니 제가 여기 어딘지를 압니다. 제가 지난주에 안다고? 이경혁 작가하고 여기 유PD가 나의 탐정놀이에 대한 엄청난 맹폭을 했잖아요. 네. 하... 시는 날 버리지 않았군요. 왜요? 저도 이 사람에게 이 전단지를 받아봤기 때문입니다. 진짜? 네. 왜? 언제 1인 시위했어요? 영상에서? 이게 식당이야, 식당. 식당이겠지. 거기까지 나왔어. 그럼 육류예요, 육류. 육류야? 근데 육류인데 굽지 않는 육류야. 아... 그럼 잘게 줘. 가만있어봐요. 뭘 또 물어야 돼? 그럼 구워진 거야? 아니면... 안 구워진 거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계란 노른자도 줘요. 알았어. 종류를 특정할 수 있어요, 그렇다면. 뭐야, 알고 있어? 뿌듯해! 오늘 사연도... 맞췄어. 또 맞췄어, 또 맞췄어. 교원장님, 맞췄어. 아무튼... 그... 아, 걔네 친구시구나. 압니다. 그 친구들에게 톡을 보내서 나는 모르는데 니들은 안다고 말해주었어요. 아, 그 정도? 아, 맞다. 아까 제가 좀 제대로 못 이해한 게 이런 TV 프로 찍을 때 6명에 든다. 그럼 사실 가수 입장에서는 기억나는 팬들이긴 해요. 그리고 매니저가 연락처도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바로 하고 맞아, 맞아, 맞아. 그리고 제가 독재라는 거 꽤 오랫동안 참여관찰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걸 참 기획사에서도 잘 활용해 먹더라고요. 그렇죠. 오늘 어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차 같은 거 안 오면 다른 멤버는 다른 사람들은 오는데 얘만 안 오면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다 얘기하고 기획사들 입장에서 열정적인데 사고를 안 치는 팬들만큼 중요한 안전 자산이 없어요. 그러니까 로드 매니저들의 중요한 역할들이기도 하더라고요. 사무실에 현 덕질 아이돌의 잡동 굿즈가 있는데 그 탓에 회사 사람들은 저희 현 아기 구 오빠를 모두 알고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그 아이돌 옛날 좋아했던 지금 이 하사님 이게 사실 덕질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외국어거든요.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.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사무실 들어올 때마다 회사 사람 봤어? 오늘 앞에 땡땡 있던데? 를 말했습니다. 오늘도 그는 저희 회사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었고 진짜 바로 앞이군요. 네. 그리고 거기 진짜 주차난이 심한 곳이거든요. 아 그래요? 아니면 용산구가 주로 다 그렇죠. 오빠 차 빼래요! 했는데도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네네. 금방 빼드릴게요. 누가 잠깐 가게 들어가서 나오면 바로 빼드릴게요. 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. 한때 사랑했던 아이돌 현업에 충실한 것 같아 눈물을 겹다가도 역시 나는 개미 1위였나 현타가 세게 오기도 하고 못 알아보니까 그렇게 섭섭하겠네요. 혹시 매일 당신의 아이돌을 만나는 분이 있으세요? 라고 물어보네요. 네. 있으면 답변들 해주시기 바라고.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양량 팽연소 부부가 살아요. 아 그래요?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. 그래가지고 미용실을 가도 마주치고 같은 미용실을 다녔었거든요. 저도 연예인과 같이 미용실을 다녀본 적이 있는 거죠. 근데 최양량 씨 그 바가지 머리에는 그냥 아무나 집에서 냉면 그릇 덮고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주발이라고 하죠.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술을 드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뻗어가지고 정말 패연수 씨한테 등짝을 맞아가면서 들어갔다. 이러면 우리 조카가 또 받더라고요. 아이고 훌륭한 피지컬이네요. 그 나이까지 그러고 사실 때. 정말 주민들하고 되게 격없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인사도 되게 잘하고 재밌게 잘. 이게 뭐 코미디언 얘기해 주셨는데 코미디언이야 전통적인 직업이니까 아이돌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예전에 데뷔했던 아이돌들이 이제 40, 50대 됐어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. 연예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.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뭐 직장인이 된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이제 1층 노동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. 자영업 사장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정하늘 씨의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꽤 많을 것 같아요. 거기가 농민회가 있거든요 사실은. 바로 붙어서. 그래서 오다 가다 회의하다가 저도 술 먹으러 갔다가 만났는데 꼭 자기를 인지시키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이름은 모르겠는데 많이 봤는데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딱 얘기해요. 누구누구의 누굽니다. 이러면서 한번 들러주세요. 하면서 전단을 딱 주더라고요. 정말 견실하게 사는구나. 많아요. 많아요.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. 저도. 그렇죠. 현업인 아이돌이 방송을 들으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인생이 바쁘니까. 기획사에서 20대 때 굴르는 게 되게 인생에 아주 좋은 경험인 게 그보다 더 빡세게 일할 수 없거든요. 그리고 그보다 더 사람들한테 잘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. 그렇게 한번 털리고 나죠. 그러면 웬만한 사회생활이 안 힘듭니다. 그래서 보통 잘하고들 살아요. 연예계에 성공을 못해도.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였습니다. 비슷한 얘기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정한은 씨 고맙습니다.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.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.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.